부프장입니다. 부프장 1위 술로 안전거 같아요 1위 술로 안전거 같아요 1위 술로 안전거 같아요 2위 술로 안전거 같아요 그래도 가끔 아프리카에서 썼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 쭉 할거에요 유튜브가 화질이 훨씬 좋더라구요 금화 얼마 안남았네요 아까 5230점이었을때 그냥 아나하고 내일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금화 그냥 가는거일거 같았는데 더 올려보려고 하다가 좀 떨궜네요 그래도 뭐 내일 금화 갈 수 있을거 같아요 3연상 하면 되니까 떨려 9 하 2프로 실수로 나간건데 그냥 나간김에 손캔단대 진짜 전 아깝게 다이아님의 올인을 막았는데 운영하기 힘들어서 졌어요 평소에 올인을 즐겨 하시더라도 운영연습이 필수인 것 같아요 올인이 좀 애매하게 막혀가지고 5대5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운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연습도 많이 해줘야지 성격하기가 무난한 것 같아요 운영연습도 많이 해줘야지 성격하기가 무난한 것 같아요 운영연습은 성취를 안오네요 정당한 친구 운영연습은 성격을 받는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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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연습은 성격을 받았 Joining meinen 운영연습은 성격을 받았 address 얘들아 양쪽씩 써 아 미친 키트리스 개많있어 그걸 찍어버렸어 예언제를 찍어야 되는데 예언제를 찍어야 되는데 봉워포구키를 찍어버렸어 야 안마성도 안 찍고 너 그냥 개불리 자체의 실수가 심해요 집중해가지고 게임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 아 여기 한 발 기적의 반응속도를 바랬는데 한 발자국 한 1초? 1초 정도만 늦게 써도 살았을텐데 참 운명이져만 죽을 운명이었나 보제뭐 다 봤어 이러면은 파수기 만화 잘라먹기 파수기 만화 잘라먹었죠? 파수기 만화 잘라먹었죠? 저 장력으로 움직여주면은 틈이 생겨요 그냥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비집고 갈 틈이 생기면 이렇게 찔끔찔끔씩 견제임 넣어줄 수 있고 마리가 매우 위킬없네요 어 풀오버 안지키네 잡고싶다 파수기 왠지 한번 파수기 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노래하진 않겠습니다 파수기 만화 잘라먹었죠? 파수기 만화 잘라먹었고 게임을 서서기 만화해서 Kate 이사 어.. 나오네 자 언더 좀 흥적이 하는 거 못한 거 같아 아 이거 이거 아 스타드가 너무 멀리갔어 아 이 와중에 쥬시 불멸장기 놀았죠?